흘러온다 눈치 없었던 내 마음에 안녕하세요. EBS입니다. 201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벌써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납니다. 아, 못살려요. 진짜. 저도 수학능력시험을 봤던 때가 기억이 있습니다. 잘 못 봤잖아요. 이분 씨. 오늘 얘기하지 마시고. 아, 네. 제 얘기예요. 준비 잘 봤습니다. 아, 진짜요? 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절실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. 결과물이 나오는 그 지점이죠. 지금 많은 인스프리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도 너무 좋지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항상 건강하게 가셔서 잠을 많이 자야 돼요. 잠도 푹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서 꼭 시험날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인스프리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할까요? 자, 여러분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오빠들이 기다릴게! 긴장하면 안 돼요. 오빠들이 기다릴게! 아니 근데 제거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있을 수 있어요. 누나! 내가 기다릴게요! 좋은 성적 갖고 와요! 형이 저도 있어요! 형! 내가 갖고 올게!